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 보금선교회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앞서 충남경찰청은 정 총재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 국적의 여신도 2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6달 동안 수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정 총재는 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습니다.